강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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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편 성주 공주 고소 살인미수 살인미수라니야? 뭐야 이거 어? 뭐지? 죽기 무섭됐죠 그럼 당신의 그 굵고 짧은 인생 당신의 그 많은 돈으로 사실 그거 장난이었지? 저도 장난이면 좋겠지만 인생 목표입니다 이쯤 됐으면 눈치 봐서 거짓말이라도 하겠다 침대지마 어? 내 위에서 싸우면 죽는다 진짜 이번 게임에 진정한 위너가 누군지 모르겠다 저죠? 돈 버는 사람은 저니까 쟤